나일론 소재에 푹신하게 펠팅이 되는 가방인데요. 이 소재가 주는 가방 때문에 쨍한 날씨에 여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가방이고요. 컬러도 또 화이트 컬러를 제가 또 선택해서 여러 가지 옷을 진짜 쉽게 쉽게 여름에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가벼운 셔츠랑 입으니까 흔하지 않은 출근백이 되는 것 같죠. 가방 아래에 폴리오와 로고가 과하지 않게 심플하게 사각형으로 붙어있고요. 얘는 지퍼로 내용물을 열고 꺼내고 닫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지품을 잃어버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. 이것도 패딩으로 진짜 귀엽게 매달려 있어요. 아이패드 미니는 가로로 집어넣고요. 그리고 사업실 얼마든지 책에도 넣고 굉장히 가볍습니다. 지금